노후한 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해 동대문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각꿈주택집수리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각꿈주택집수리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위치한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구는 단독주택 최대 1,550만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최대 2,0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청량리 종합시장, 장한평일대, 홍릉연구단지, 휘경동 286번지 일대, 감초마을, 고대암마을, 제기동 67-17번지 일대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7월 30일까지 구청 지속가능도시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